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10곳 중 4곳의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비금융업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1,874곳의 직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808곳의 직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직원 감소 상장사 비중을 보면 지난해 43.1%는 2020년보다 8.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2%포인트 낮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장사 직원 수를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